요거는 내가 따라가서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먹어도 돼요? 먹고 싶어요 어? 여기 포탑 골드 하나 먹어야겠다 이완 먹는 거 확실하게 먹는 게 낫죠? 어우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나쁘지 않네 이번에 레드벨벳 신곡 나온 거 짐쌀라빈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진짜 노래가 내가 이상한 건가 노래가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상했던 거였어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네 노래가 얘들아 여기 왠지 느낌 좀 무섭지 않니? 여기 좀 싸늘하다? 야 이거 와드 박아주면 안 돼? 어쩐지 이게 상대 조합이 저런데 인베이드를 안 올 것 같지는 않고 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왔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블루에다가 와드를 박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블루에다가 와드를 박았네요 뭐야 시비를 정하 왜 썼대? 저거 회복인 줄 알고 썼나보다 딱 보니까 그리고 요상태 그대로 바텀 간다고 핑 찍고 몇몇 글씨적지 않나? 아 그래도 잘 Auden 넷 여보 상대 어색 이라는 님들 이게 정글러입니다 어 사실은 내가 킬먹는게 어찌보면은 초중반에는 더 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원딜러가 저렇게 킬먹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? 야 이거 탑 갈 때 탑 밖에 없다 지금 갈 때 탑 밖에 없다니까 튕겼다 야 바드 탑이다 야 행복하자노 정글 캐리 가나요가 아니고 이미 내 캐리인걸 4분에 4어시스트를 담당했는데요 내가? 4분인데? 카르마 전멸 빠졌다고? 그럼 미드 한번 시게 찔러줘야겠다 미드 폭탄 배송 갑니다 오케이 저정도면 딜교환도 나쁘지 않고 봉계정은 지금 큐가 없어요 라바님 킬 먹여드려듭니다 야 이거 한번 묶어봐봐봐 나이스 어우 이 판은 나도 잘되고 우리 팀도 좋은데? 하긴 솔직히 전판에 너무 고통받았어 너무 고통받았어 전판은 근데 요즘 이런식으로 딱 이렇게 3개 정글 먹고 바텀 이렇게 3렙 게임 가는거 좋은거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아 진짜 생각외로 성공률이 높아 그리고 요거 미드 아까전에 아래쪽에 와드를 안박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간다 핑 찍어야겠다 그리고 나 무빌 있어 여기다 지금 제오와드 박으러 온거거든 여기다 와드 박았거든 여긴 안박았네 여기도 박은거 같은데? 여기는 안박았네 윗통선은 3렙이 안 돼요 상대골렘 먹는 게 위험한 이유가 그러니까 아 요거를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얘가 만약에 윗통선을 시작했으면 요렇게 다 먹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래쪽에서 시작했으면 나랑 이렇게 올라오다가 만나잖아요 안돼 안좋아 만약에 요렇게 정글을 먹은 다음에 여기 갔는데 얘가 있으면은 다행인데 없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간 동선이 낭비가 된거에요 안좋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있어 와 그래서 좋다고 먹었어 여기 막 스킬 쓰면서 먹었는데 상대 정글이 올라와서 만났어 그럼 그때 또 조지는거지 둘 중 하나인 상황은 무조건 나오다보니까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판단이에요 와 저거 산다 한 팩으로 산다 저거 제 전멸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노래 부르겠는데 여기도 약간 애매해진건가 요거는 내가 따라가서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먹어도 돼요 먹고 싶어요 이거 근데 라인 안좋게 형성됐었을텐데 안먹었으면은 어 포탑골드도 하나 먹어야겠다 이완 먹는거 확실하게 먹는게 낫죠 다 눈이 당했습니다 이완 먹는거 좀 더 확실하고 먹을 수 있는거 다 먹어두는게 좋지 아니 저거 어차피 제가 안먹었으면은 미니언들이 먹는 돈이었어요 진짜로 그니까 내가 먹는게 낫지 차라리 아닌가 아닌 말고 어 아마 헤르메스 나와서 이제 웬만해서 안죽을텐데 나 빨대가 1레벨이었구나 어쩐지 뭔가 안빨리더라 흠 뭔가 게임이 또 산으로 가기 시작한거 같은데 저걸 먹어버리면 안되는데 저걸 먹어버리면 안되는데 요거 아마 탑에 카소스랑 파이크랑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뒷 봐줄게요 저거 아니다 그냥 이거만 먹을까? 카소스 저거 먹었으니까 나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어우 빨대 1레벨이라서 더럽게 안 빨리는 거 봐 미친 진짜 빨대 1레벨 너무 약하다 흡수도 잘 안되고 이게 빨대가 3레벨 아니 3레벨이나 4레벨이었으면 그래도 빨리 먹었을걸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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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 뭐야 쟤 왜 살았어 어? 뭐야?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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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저 스킬 쿨타임 돌면은? 진짜 다 못 맞추네 그럼 내가 마무리 지울게요 개놈새끼야 일로 와봐봐 어딜 살아갈라고 그리고 나 이거 깔아서 나 혼자 돈 먹어야지 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 진짜 양아치다 뭐야 카소스 바텀인데? 요거 까지는 안될거 같은데? 잘 못했어요 진짜 잘 못했어요 다신 안 걸을게요 진짜 제발요 나 아니네? 공중분해됐다 야 네 안녕하세요 동작 그만 리쉬해주는거지? 알아 약간 먹으려고 한 것 같아 어? 어디가요 니마 어디가요? 나 이거 잘하면 내가 죽는데? 살짝 어? 어디가요 니마 어디가요? 아 진짜 빠르다 와 이거 시비를 정화 빼놨어가지고 그나마 다 개놈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가 정글러야 이 새끼야 양아치같은게 뭐야 오케이 공교환 이득 나 돈이 너무 많은 내가 돈이 너무 많았어요 뭐야 뭐야 저거 왜 살았어 야 저게 산게도 신기하다 나 3,000원 있어요 님들 아 돈 겁나 많아 집에가서 일단 존야 사고 두개 사고 두개 사고 저게 드레이븐 패시브가 터졌을까? 근데 카소스한테 제압골드 너무 빡센데 아 이거 나 드래곤 먹으러 갈걸 괜히 올라갔네요 여기로 오 아 나는 진짜 약간 드레곤을 별로 안 먹는거 같아 안 먹는 것 같아요 안 먹어 드래곤을 드래곤 좀 신경 써야되는데 이게 약간 P들로 W를 많이 찍으면 드래곤을 제가 많이 먹긴 먹었을 텐데 이게 W 말고 E를 많이 찍게 되니까 드래곤을 좀 안 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나 귀환했는데 그냥 두드려 패는구나 이제 나 없이도 알아서도 잘 패고 다니시네 아니 솔직히 이만큼 키웠으면 다 키웠어 나는 이만큼 키웠으면 난 다 키웠지 어 뭐야 와 뭐 개 얼탱이 없네 이게 이렇게 먹기네 생각해보니까 끝판왕이 끝판왕이 얘네 둘이었어 생각해보니까 끝판왕이 얘네 둘이야 우린 다 죽어도 얘네 둘만 살면 이긴다 와우 바드킬인데? 뭐야 저 바드킬이란거는 카소스 데미지를 한데도 안맞았다는 소린데 가능해 그게? 신기하네 아 저마 막타에요? 아 그래요? 이제 슬슬 아트록스 나오면은 모여서 끝내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서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제 여기서 신발 팔아주고 딱 요렇게 이렇게 가면 무조건 다 끝난다 이제 가자 뭐야 한타 졌네? 흔들리지 말아요 왜 졌어 이거 아 이 판은 이길 줄 알았는데 와 저걸 또 못잡아? 아 이게 아 우리 노틸형이 좀 많이 그시기한다 정신 못차리네 우리 쿨피쉬형이 약간 정신 못차리네 큰일났네 근데 누가 써렌 누른거야? 오템프 이게 제일 못하고 있는 두 친구가 써렌 찬성을 누르니까 되게 뭔가 좀 그르네 이게 이게 서포터가 없으니까 시야를 못잡는다 그니까 좀 더 잘 못잡은다 정말 잘 못잡은다 아 뭐야 진짜 잘 못잡은다 아 이거 타고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?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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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졌다 이거 오우 나 이거 게임 진짜 이상한데? 게임 다 뒤집어졌네? 아 나 이거 시비를 잡으러 들어간게 페인이었나? 카소스 제압킬 엄청 엄청 먹었는데 제압킬 투성이네 15레벨 됐어 야 이거 템 봐봐 미쳤어 어디서부터가 문제였을까? 어차피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탑이랑 서포트 근데 나도 못했어 빨리 먹어줘 빨리 먹어줘 이 게임 이제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이제는 반반인 것 같은데? 생각보다 파이크가 되게 잘한다 불리한 건 아닌데 그렇다면 유리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지비를 전체 이거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힙을 열어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기서 물려버리면은 우리가 가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? 와 다 실패돼 좀 잡지 말지 아 야 이거 게임 이상하다 진짜로 이거 지냐 설마? 야 게임 좋네? 아 누구 문제야? 내가 봤을 땐 얘가 범인인 것 같기는 해 아 근데 방금 전에 궁 진짜 딜 다 넣었는데 다 넣었는데 그 정도면은 아 이거 힘들겠다 이거 이제는 반반도 아니다 6 대 4다 상대가 6 우리가 4다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방금 전멸 써서 들어간 거라서 사실은 이제 뭐 하기가 힘든데? 야 이거 시야만 보였어도 어딨어 이놈 새끼 오오? 저게 또라이 침프 저거 미니언 하늘 입으면 더 먹어라 저게 사이코 침프 저거 1400원이면은 아이템이 애매하게 안 나오는데 저게 카르마만 잡으면은 애들 없기는 한데 아 아 아 아 야 끝났다 야 너무 힘들었어 어 잠깐 나 이거 카소스 궁 맞으면 죽어요 얘 왜 어딨어? 나 이거 카소스 궁 떨어지면 죽는데 궁 없나? 어 어우 힘들게 이기네 난 이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솔직히 진짜로 아 이 판 너무 힘들게 이겼네 연패는 이렇게 끊긴 끊었습니다 드디어 자 누구를 칭찬해줄까 일단 얘랑 얘랑 얘는 아니야 그럼 얘 드레이븐 아니면 라반데 라바도 약간 좀 개인주의 플레이가 있었던 걸로 봐서 얘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나마 얘를 줍시다 라바 약간 너무 개인주의였어 어 뭐 약간 팀이랑 같이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뭔가를 다 풀어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